헣 atenção 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Thad Celsius update of plenty 함 rehearsal 전 이 게임 아rim 마지막으로 한 지 아마 2급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모드로 해봅시다 수감동 망자의 가방 오케이 더블 점프 들고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 아이템 많이 없어요 아직은 전 이 게임 한번도 못겠어요 지금까지 상수탄검 1 플러스 연수로 공격할 때 세 번째 공격은 치명타로 점화됩니다 이건 나쁘지 않을거야 그리고 방패 안면에 이걸로 갑시다 냉기분사 1 정면의 적들은 비경상태로 만듭니다 대상이 이미 비경상태면 어떤 피해도 줄 수 없습니다 한번 설정에 들어가자 소리 어떨까 오케이 찹찹찹 오케이 돌아가자 이 싸움 이 게임이 싸움하는거 너무 만족해요 이 게임이 싸움하는거 너무 만족해요 오우 멋있어 그냥 돈 받았어요 오케이 여기 올라가자 그냥 저거 빙경상 빙결상태로 만드는게 너무 너무 좋아요 올라가 나가는게 이렇게 죽을 수 없네 흐어어어 마주바냈어요 아악 마주바냈어요 아악 아악 오 오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엔... 음... 아마... 데미지보다는... 헬스 아이템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여긴 뭐 있을까... 오, 나이스. 늦게 덫. 이 2개의 덫을 발사합니다. 덫의 덫을 이동불가상태로 만들고, 5초동안 받는 피해를 초점공용력 34만큼 증가시킵니다. 나이스, 이건 R2로.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올라가자. 오, 소류탄. 어떤 소류탄인가? 신속히 사용할 수 있지만 강력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좋은 것이 아니네요. 그 괴로우뚜. 어딨어. 그 괴로우뚜. 멘다. 멘클로우뚜. 엉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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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둘. 이렇게 마지막으로 손들에게 오는 를 준비하고 있다. 에멜 엉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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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은 엉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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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뭐 생역송? 그런거구나? 간혹송으로 가자 하자 이게 뭐야? 글귀? 무슨 병마다 글귀를 다 휘결 휘갈켜놓는데 너무 편의주의적이지 않아? 편의주의적이지 않아? 세계관 설명 한번 저렴하게 하네 글 중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없지 않군 감염되고 쉽지 않아 도망쳐야 해 다시 만나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병감증 감염되지 않았으니 절대로 안 죽을거야 응 여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발음이 안돼 어 헬스 아이템? 나이스 그거받자 세력 50% 빌복됩니다 나이스 어디로 갈까? 어... 빠빠빠빠빠빠 한번 여기로 갑시다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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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 게임이 사운드레이기 너무 많은데 어어 갑자기 검이 있네 두 번째 및 세 번째 공격이 치명타로 전환됩니다 근데 그거 쓸데가 없어요 저건 저건 그런 그런 큰 검 보다는 그런 짧지만 사격이 빠를 빠르게 해주는 검이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 다른 오늘의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를 지사 누구 사진은 아니야 음..아니아니..이거..이걸로 하자 빙결상태가 너무 쓸데가 있어요 오케이..여긴 나갈 곳이 있겠..어..여기 왼쪽에 업그레이드 있어요 한 번 더 간혹성으로 잔혹성 간혹성 말고 잔혹성 여기 뭐 있어요? 조사하기 아하! 신입이로군 심지어 찌떼어 잡아먹지도 않았어 분명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겠지? 아이템? Very nice 뭐야.. 녹슬어 빠진 곰곰을 10시 분이잖아 찢어진 편지는 덤이고 진솔한 경의를 담아 왕실 정원사에게 구한다 명령에 불법하면 찐득이 먹이로 던져버릴 테다 마지막 연구인이 모두를 위해서라도 알아듣도록 서명인 가스탱 사령관 이라이 흥미로운 건 짓볼도 없네 오! 이 외투만 빼고 오 나이스! 스킨 받았어 오 이거는 좀 어려워요 나이스 이 외투만 잘 됐어 그 여기도 아 근데 아직 볼것이 좀 있지 여기는 아니 여기가 시작이었어요 그럼 이거 다 받고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 아마 여기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을텐데 이쪽으로 가야죠 방 색깔때문에 지도에 나오는 방 색깔때문에 아마 여기 가게가 네 가게 맞았어요 이게 뭐에요? 균형 잡힌 검 반복해서 공격을 가할수록 공격력이 최대 50% 증가합니다 공격을 10번 연속으로 적중시키면 지명타로 가합니다 허허허 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안녕 제가 이는거 워신나 좋은데요 그냥 나아가자요 나아가자 오우 다행이다 뚝송하수 들어갑시다 5분 23초 네 안녕 아 세포 얼마인지 못 봐요 근데 무슨 아이템 무슨 아이템 좋을까 설치한 기술 주위에 있으며 공격력이 아니요 광란 광란 속도 버프가 발성화된 동안 끈적 공격시 공격력에 따라 수량의 질을 회복합니다 수량의 질을 회복합니다 이걸로 합시다 해설은 중요하지 중요하지 필요없고 음 우상당한 후 또한 공격력이 많고 어 그건 나쁘지 않을텐데 살인 귀의 번호 근접적으로 저거 처치할 때 말할 기술이 아니요 이거 좋아요 연속 공격 적 처치 후 그리고 8초 동안 공격력이 공역 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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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와 그 단어가 왜 갑자기 그렇게 발음이 어려워 공역 공영역 공영역이 70 70만큼 증가합니다 이걸로 합시다 아이고 중상 기능 나이스 잘했다 이번 라운에게 벽에 붙이는 업그레이드 바라스민족에서 으아 으아아아 흐를마자 아이고, 데미지 많이 당했어요. 좀 더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서 왔어. 잘못 갔네요. 그럼 퀴를 찾아야 되네요. 여기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이게 뭔데? 발목을 재직. 나이스. 그럼 꼭 구기 레벨 해야 돼요. 깨지 않으면, 깨지 못하면 저 아이템 안 받아요. 깨지 못한다. 깨지 못했죠? 선지 안고 저는 네, OK. 위험하다. 나이스 헬스 나이스 헬스 나이스 저 쥐가 새로운 엔니미 좀 회복해 갑시다 이게 뭐에요? 억지로 열린 문 그래도 부서지기 전에는 꽤 튼튼했던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서서라도 문을 붕수해 쥐새끼들을 탈출하면 병감증이 퍼질거야 약병에 돌기 시작하면 항상 지들이 의심받기 마련이지 말이대요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지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게다가 지들이 저런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기엔 믿기 어렵지 않아? 네 오! 업그레이드! 나이스 그럼 또 생선 생존술도 합시다 어... 어디로 갈까? 여기 어디로 갈 수 있어? 네 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인가? 자인은 그냥 그 수루탄을 발사합니다 정면으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근데 데메지도 다 다 똑같은데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빰빰빰빰빰빰 어디로 가까? 내려가자 정면으로 스웬웨 동시에 여러 발 여러 발에 단거리 볼 볼트를 발사합니다 배낭의 무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이 공격에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적이 죽을 때 화염에 휩싸입니다 음 음 음 뭐가 더 좋을까? 아 아이고 잘 맞췄어 에? 그거 뭔디? 잠시만요 장사 이거 뭐야? 중룡면으로 재장창입니다 어어어 아 이어 이 이거 사용하고 싶어요 잘 못했네 어쩔 수 없어 하하 나 나 나 다행이다 어 가겠네 이게 뭐에요 벌레 때 도식벌레 4마리를 소본하여 전투를 돕게 됩니다 이거 아마 네 이거 이거 바꿀거에요 아니면 이걸로 버스 깨려고 그거 도움이 돼요 잔혹성 여기 성루네 오케이 베이퍼 베이퍼 구르기 또는 패링 직후에 지명타가 갑니다 아 이거는 아마 실이 있으면 근데 왠지 마음에 들어요 사용해봅시다 바바바바바 우리 여기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여기 그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여기 올라가려고 아 여기는 다 봤고 거긴 위에 뭐 있는 것 같아 여기 왼쪽 위에 근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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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몰라요 음 한번 여기로 왼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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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이건 뭐야 반은 피의 5% 감소 네 내려지기 공격 시 바닥의 인화성 귀로무 딥퍼입니다 횃빛 시 폭탄을 설치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거기다 잘 됐다 밤 오우 좋아요 오케이 아아 지금은 오라가 있을 수 있어 아이템이 있어 오우 눈에 닿... 에... 네, 닿 좋아요. 콜라, 감사합니다. 그냥... 이... 껌이 좀 더 데미지 높였으면 좋겠어 이 레벨 참 크네요 고드의 하수도 텔레포터가 어디에요? 지금 다 봤어요? 성루 아니면 고드의 하수도로 성루로 갑시다 성루로 이어지는 길목 발몽의 채찍 방패를 무시합니다 채식 끝으로 적을 타격하면 지명타로 전환됩니다 나이스 근데 이거는 먼저 업그레이드 할까 네 트위드 재력일 때 공격 능력이 50% 증가합니다 이것도요?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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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감속 효과가 근처의 적들에게도 확산됩니다 오케이 이런 그리고 어 끈접 공격 시 끈접 전투술 네 그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성루 한 번은 어떤 불쌍한 죄수가 성루를 타고 올라탈출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너무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잘 나이스 잘했다 빙결이 너무 좋아요 아이사운드랙이 너무 좋죠 여러분도 이 게임 하시나요? 혹시 뭐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에 중장 말고 제일 좋아하는 무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스 두 명의 적들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투사 제별 초당 두 명의 적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 업그레이드 안 해서요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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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는 잘..아..이게는 공격자 안돼.. 헉? 타타? 아니 여기 킬리 있네 잘렸어 내려가자 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나이스 아 돈 만바랐어요 오케이 오케이 으아 으아 아 댐지 많이 당했네 우리 한번 회복합시다 꼬문 토끼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이즈유? 흠 무슨 말이세요? 아잇 이.. 아 이 적이 잡는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적도 좀 위험하다 여기 뭐가 있는지 업그레이드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이미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아직 나가고 싶진 않아요 오 업그레이드 저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업그레이드가 어디였어 아 여기네 잔혹성으로 나이스 출국이 어디야 출국이 어디야 나이스 계속 가자 음 찾을 거짓 많아요 오 오 피오 마라 피오 마라 피오 마라 다 또 오 오 오케이 업그레이드 있을까? 아 여기 가게네 아니 가게가 아니에요 가게인 줄 알았어 오케이 아 또 가게야 오케이 어... 타격방패... 이거 혹시... 음... 근데 데미지는 대상의 벽을 등지고 있으며 공격이 치명타로 전환되며 수려탄을 발사합니다. 이동 불가상태인 대상에 대한 공격력이 그렇다는건 어려워요. 70%만큼 증가합니다. 네. 오케이. 좀 멀리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텐데... 네. 오른쪽으로 계속 가자. 오! 나이스. 어... 아 여기... 얘는 아무것도 없네... 돈 좀 받았고... 하아... 하우우우... 오우우우... 죽을 뻔했어... 조짐해야해요. 조짐해야해요. 업그레이드 많이 빠져서 좀 많이 다행이네요. 아악! 헬스 아이템! 여기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여기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내려가면 죽어요. 너무 많아요. 어, 이게 뭐야? 간방문? 어이, 이봐. 안, 네 녀석이군. 살다살다 갇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을 하긴 또 처음이네. 하하하하. 진짜 지도한 자식들. 낙낙, 아무 반응 없어. 나이스, 체스터. 그는 냉기 수류탄... 아, 배려한 명. 나이스, 체스터. 나이스, 체스터. 나이스. 나이스. 아 해. 어 어? 저 세개가 잡는 것이 참차 어려워요. 워? 땅이다. 레벨이 참 크네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네, 그냥 나가자. 나이스. 어, 여기 아마 네, 여기 끝이야. 그럼 다음 레벨로 갑시다. 아마 버스 나올 듯. 버스 나올 것 같아요. 아,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다른 레벨 가기 전에 한번 여기 뭐가 있는지. 오. 근데 이미 다였어. 오케이. 네. 그럼. 어. 검은 대교. 네, 이거 버스인 것 같아요. 첫 버스. 검은 대교로 이어지는 길목. 빛이 서. 그렇게. 그렇게 빨리 못 읽어요. 동상. 저기. 검속 상태일 때. 초등. 공. 경력. 공경력. 공경. 어. 이따 한번 발음 확인해야 돼요. 70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품질 강화하기. 소각 상태인 대성에. 아, 소각 음식. 아마. 불타는 기름에. 아뇨. 저는. 소각? 아뇨. 돈이 없네. 빙결 상태. 데미지 증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적 사망시. 만큼. 최애 도전만큼. 승맥으로 회복합니다. 이걸로. 회복하기가 중요해요. 없어서. 여기. 아. 보스.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청지기. 막 흐흐흐흐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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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 justice 오오오오오 nah Mossad i 강아리 아 오직 너 네 근데 이 게임 좀 해본지 좀 오래여서 저한테 어려워요 이게 뭐에요? 투척용 펫볼 아니요 필요없네요 근데 이거 좋아요 나이스 수상마을과 잠자는 못 읽었네요 오 성수로 이오지언 길목 틱이 커 너무 빨랐어 아 나이스 잘 됐어 다 수상마을 아 여기 그 아이템 그 업그레이드 아직 없어요 수상말이 좀 어려워요 오 그건 새로운 저 저 저기 처음 봤어요 이는 처음 봤어요 저 칼 어어 와 위험하다 어 나이스 업그레이드 그런거 항상 필요하죠 이건 뭔데 아 또 어이없어 잘 됐다 통과하기 어이없어 아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우 오오 큰일이네 음 다행이다 이게 뭐야 루비 목걸이 바닷피에 오 잠시만 그거 투명한 적을 드러냅니다 내려 내려 찍기 공격시 바닥에 화염을 휩싸입니다 안녕하세요 롤롤롤롤 음 음 한번 해봅시다 또 열쇠 찾아야되요 그거 뭐야 그것도 세련 세련적인 것 같아요 세련적인 것 같아요 아하 잘했다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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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투명한 방문 요구로 만들고 한번 헬스를 필요해요 이게 뭐에요 얼음의 심장 고성 일지 새로 들어온 자원자들에게 투여한 치료제가 그럭저럭 효험을 보이고 있다 기침을 하는건 똑같지만 그래도 구토빈도는 확연히 줄었다 피를 토하는 경우도 줄었고 말이다 제대로 방향을 잡는걸 그니까 침대 이 얼룩은 오줌 자국인가 아니면 탐즙 색깔인가 아마 둘 다 섞인거겠지 에휴 선반 읽을만한 책이나 물건을 몽땅 약탈 당한지 오래야 수감동 수감동에서 책을 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있겠냐만 이것도 불합 불합리한 변경이라면 변경일 수 있겠군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아는 소리지만 솔직히 여기 있었던 녀석들이 똑똑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아 일단 계속 돌아가자 바이바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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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제스가 있어요 오케이 도니? 저희도 나 따비디디디딤딤디딤 어어 어, 또 필요 없어? 워우! 어이없어 으으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쪽으로? 음 음 음 아 근데 이미 아니 이미 있는 줄 알았어 여기 아 이미 있었는데 아 열쇠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여기 왼쪽에 아마 거기 한번 봅시다 아 음 음 없어요 그렇다면 음 오 나갈 수 밖에 없네 음 음 음 미쳐진 영모 어 오케이 드디어 일말의 휴식을 음 음 음 음 음 이미 너무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잊혀진 영모 살아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을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 그 빛만 음 이게 뭐야 당신도요 대박이 빛을 다 빛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거라 그리고 눈이 알개될 희그 네 일 다 기념 오케이 이는 모아야 빙글 아이템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넌 데미지 당은 당하는데 아 저는 그 그 그 그 라이트가 없을 때 데미지 받아 연구일지 시체들이 또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이 어둠 더 이상 여기서 별감증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거 어둠이 데미지 받아요 그건 좀 큰일이네 아 너무 멀었어 아무도 없네 별 스웨도 없고 아 거기 내려갈 수 있어요 오케이 빠르게 깔아야 돼요 아 짜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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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참 복잡하다 어 균형 잡힌 검 반복해서 공격을 가할수록 공격력이 최대 50% 증가합니다 공격을 10번 연속으로 적중시키면 치명타를 가합니다 제가 있는 것 안 제가 있는 것도 좋은데 저도 좋은데 아 라이트 나 나쁜 놈아 어 어 라이트 찾아야 돼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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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발 프로센트 아니 오 얘는 위험해 어 아하하하 음... 음... 잘됐어요. 잘됐어요. 아아! 오우 아아 이 레벨을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아아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아아 오오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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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 어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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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 먹어야 돼요 저랑 시간을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to 후 한 후 후 후 감사합니다.